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공예령 기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과 8월의 해양유물로 선정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시험용 무용선을 소개했다. 시험용 무용선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크리소가 기증했다. 크리소는 대한민국 대표 선박해양플랜트 분야의 전문연구개발기관으로 50여 년간 선형시험수조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이 영령 명척 이상이 실제 선박을 축소한 다양한 무용선을 제작해 정능시험을 진행했다. 시험용 무용선이란 선박건조에 앞서 실제 선박이 1월 31일 40로 축소 제작한 것으로 선박의 저항추진, 조종성능, 내양성능시험 등 선박의 유치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된다. 기증받은 이점의 모형선은 원유 운반선, KBLCC2, 과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KLNG을 모형선으로 각각 2011년과 2014년 크리소에 의해 제작됐다. 모형선은 목재를 사용해 실제 선박의 외곽 형상과 동일하게 만들어지며 추가적으로 방향타와 프로펠러 등이 함께 제작된다. 외형 가공이 끝나면 목재 표면에 방수 처리와 도장 작업을 마치고 시험에 사용된다. 크리소의 모형선은 항해 중 발생하는 파도를 확인하기 위해 물이 보색인 노란색으로 대부분 제작된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전시될 해양유물 확보를 위해 인천시민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유물기증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양위했던 어민 어시장과 항만 노동자들의 생활자료 등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고 있으며 기증과 관련한 문의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담당자의 005231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면 택시 해양악망과 장은 매월 이달의 해양유물 소개를 통해 소중한 해양문화재의 가치를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면서 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해양 역사를 후대에 널리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기증 운동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